첫 표정이야 무조건 손이랑 발은 반대 손이 반대 발형이고요 오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손 같은 발 나오면 이게 복종이에요 볼게요 이쪽 복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그래? 그럼요 잠시 끝까지 해보죠 아 해보자 그럼 던지고 던지고 해줘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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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돼요 왜 이렇게 하면 돼요 나 이거 진짜 나 혼자 못하겠어 아 이번에 거기 가서는 춤추는 거야? 응 어머 아빠 아 난 못해 해봐 빨리 해봐 해 봐 다 이렇게... 이렇게 간 거야 시시시작 곧조리 곧조리 이렇게 하는 거 딱 뒤로 돌아 지훈이 아버님의 춤 실력 뭐 그다음에 뭐였지? 딱 짚고 지훈이 아버님의 스타쇼 오 잘하네 아이고 자 자 베리 아이고 발 이렇게 하는 거야 호공 가서 인거 하는 거야 옛날에 춤 뭐 쳤어, 아빠 조금만 보여줘 옛날에 나는 이렇게 트위스트 췄지 이렇게 트위스트 트위스트 췄고 이거야? 아 이러지 잘한다 옛날에 막 막 이렇게 막 트위스트 아빠 처음 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트위스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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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 걸 엄청 췄지 아빠 춤 잘 춘다 이제 다 잊어버렸어 하도 너무 오래돼서 트위스트 엄청 높더라고 그리고 이런 거 많이 췄어 이거는 열심히 준비해서 잘 되니까 홍콩 가서 공화하겠습니다 자, 가요 콧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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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당일의 모습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미리 한번 구경해 볼까요? 오, 누리님들 춤 연습 많이 하셨네 오, 잘 하신다 아니, 변호사분들이 재판은 안 하시고 이런 것만 연습하신 것 같아 이 팀은 마카레나, 마카레나 네, 마카레나 홍콩 가마들고 달리기 대회는 달리는 기록뿐만 아니라 퍼포먼스와 분장 그리고 독특하게 꾸민 가마까지 심사에 포함됩니다 한 팀 한 팀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한데요 우리 멤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얘들아, 너희들 준비 잘 해야겠다 드디어 홍콩에 도착한 멤버들 영양의 자세한 멤버들 저는 연습 되게 많이 하고 왔어요 데뷔 무슨 연습을 했어? 양손에 아령을 들고 러닝머신을 20분 뛰는 거기로 했어요 오, 진짜? 근데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 양손은